친환경 자동차 수요 증가에 대비해 군산시가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을 확대합니다. 군산시는 최근 3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군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수소차 한 대당 최대 365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군산시는 민간 사업자가 지곡 수소 충전소의 상업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올해 100대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